김민재의 이야기 먼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아주 좋은 하락을 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가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지난 1차전에서는 무려 리버풀을 상대로 데뷔를 해서 살라, 디아스, 좋다, 누네스 지워버렸죠. 다 막아냈고 오늘 경기 레인저스를 상대로 했는데 사실 레인저스가 처음에 선발로 예상이 되었던 선수가 촌략이라고 조금 더 피지컬도 좋고 이런 선수였어요. 그동안 선발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까지 주전 공격수였던 모렐로스가 어제 경기에는 선발로 나왔습니다. 모렐로스가 지난 시즌에 부상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시즌 아웃이 되고 허벅지 수술도 하고 하다가 보니 컨디션이 안 올라와서 이번 시즌에 좀 백업으로 밀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레인저스가 셀틱한테 4대0 지난 경기에서 아약스한테 4대0 4대0을 연속으로 지니까 이게 오늘 경기에서는 좀 변화를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최자막 공격수 모렐로스가 나왔었거든요. 이 선수가 조금 빠른 유형의 선수죠. 그렇죠. 이 선수의 별명이 버팔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버팔로? 버팔로는 좀 힘 있고 이런 황소 느낌이죠. 그렇죠. 딱 그런 유형입니다. 이게 좀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딴딴하고 힘 좋고 힘 좋고 전방 압박도 잘하고 저돌적이고 이런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사실은 이제 레인저스가 좀 맞춤 전략이었어요. 나폴리가 아무래도 강팀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올 거잖아요. 그럼 그 뒷공간을 노리겠다. 그래서 오늘 경기 원톱도 아니었습니다. 투톱으로 나와서 원래 측면 공격수인 켄트라는 선수를 저 모렐로스랑 투톱으로 배치시켰어요. 그렇다는 건 공간 침투시키겠다. 역습할 때. 나폴리가 많이 올라오는 팀이니까 좀 역습으로 뒷공간 노리겠다. 그렇죠. 물론 전방에서 압박도 열심히 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나왔는데 김민재가 지웠잖아. 모렐로스를 아예 지워버리면서 완벽한 수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스팔리티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오늘 경기의 핵심은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김민재와 라흐만이의 완벽한 수비 덕분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멘트를 콕 찝어서 했어요. 김민재와 라흐만이. 그러니까 그만큼 레인저스가 이번 경기에서 빠른 선수를 앞선에 배치해서 조금 더 역습이나 이런 것들을 노렸던 경기였는데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아니 모렐로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볼터치도 한 번 못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마가 버렸어. 보통 이런 플레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김민재 선수가 국가대표팀 왔을 때 우리가 이제 아시아 최종 예선이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아권에서 예선할 때 우리가 엄청 라인을 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상대팀의 공격수들은 선택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한국이 더 전력이 좋으니까 수비 라인 내렸다가 맞고 역습하자. 뒷공간 노리자. 그런데 여기서 김민재 때문에 역습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라인을 높여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김민재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나폴리가 또 그런데 어제 경기에서 거의 비슷했어요. 라인을 그냥 편하게 올릴 수 있었던 게 당연히 이제 팀에서 가장 핵심 공격수가 어제는 모렐로스였으니까 모렐로스에게 볼을 보내주는데 모렐로스가 볼을 잡기도 전에 앞에서 끊어내고 몸싸움을 하면 당연히 모렐로스가 튕겨나가고 제공권도 당연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모렐로스가 어제 거의 아무런 플레이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나폴리가 잘하니까 이제 뒷공간 노려서 한 방 좀 역습으로 골 만들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이 나폴리에서도 김민재가 그렇죠. 언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좀 하지 못했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습할 때 결국에는 차전망 공격수를 활용하려면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공격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거 근데 이거는 내려와서 볼을 받으니까 김민재가 같이 올라와서 모렐로스를 압박하니까 이게 모렐로스가 볼을 잡기가 힘들고 버텨내기가 힘드니까 일단 내려와서 볼 받아주는 게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뒷공간으로 침투 롱패스를 통한 빠른 스피드 경쟁 이건데 그것도 안 되지 사실 스피드 경쟁도 모렐로스가 빠른 편인데도 김민재한테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분명히 공간이 많이 났는데 모렐로스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플레이가 김민재한테 따라잡히니까 계속 스피드를 못 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레인저스가 준비해왔던 빠른 선수들을 앞선에 배치해서 나폴리의 뒷공간을 좀 노려보겠다 이런 전략들이 어제 거의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설명도 한번 듣고 싶은데 어제 약간 나폴리가 이렇게 공격수에게 좀 침투 패스 수루 패스 하는 과정에서 김민재 선수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가서 그 공을 커터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판단들을 요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판단력도 좀 갖췄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가 단순히 피지컬만 좋다고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워낙에 이렇게 크고 하니까 막 부딪히고 힘도 좋고 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김민재는 상황을 판단하는 수비적인 센스가 매우 좋다. 이런 장면들이 사실 세리아에서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수가 뛰어들어갈 때 미드필더나 수비라인에서 패스를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공격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패스의 길을 잃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패스를 차단을 합니다. 그게 이제 뒤로 빠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주 여러 가지를 판단해야죠. 그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냐 마느냐 그렇죠. 지인 선수가 그리고 이 패스를 공중볼로 뛰어줄 거냐 아니면 땅볼로 뛰어주니까 내가 땅볼로 보내주니까 내가 앞으로 나가서 끊을 것이냐 튀어나가는데 이제 공중볼로 오면 바로 찼으니까 그러면 뒤로 넘기는 거니까 그리고 내가 튀어나갔을 때 끊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딱 파악해서 뛰어나가서 과감하게 끊어내거든요. 어제도 또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김민재 선수의 상황 판단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좀 볼 수 있었던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데인마크 피지컬 스피드 일단 지금까지의 모든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아주 우월한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데 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좀 빌드업 과정에서 이 패스 올려있는데 반대로 전환하는 그런 패스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레인저스가 원래는 그 4-3-3 4-2-3-1 전형을 좀 써요. 어제 경기는 좀 특별하게 특별하게 3백을 써서 그러니까 나폴리가 4-3-3을 쓰니까 3백을 써서 최전방 3톱을 한 명씩 마크하고 그리고 이제 최전방이 2톱을 써서 김민재와 라흐만이에게 한 명씩 붙여주고 네. 그러니까 레인저스가 주말 경기를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압박을 확실하게 해버리자. 전방 압박도 어제 강하게 했던 경기였어요. 그리고 레인저스가 원래 그 제라드 감독 시절 때부터 제라드 감독이 그 리버풀 축구를 많이 참고해서 팀을 만들어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놓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압박을 하는 팀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박이 원래 잘하는 팀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에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걸었는데 어제 시작하자마자 이제 나왔던 장면이 나흐만이의 실수 그리고 디로렌초의 실수 아 빌드업 과정에서 또 마리오 후이의 실수가 있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어제 경기에서 김민재만 없어. 그래도 김민재만 결정적인 실책이 없었다.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한 건데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면 레인저스가 한쪽 측면에서 볼이 전개될 때 한쪽 측면에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모여들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빼앗아내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잘해요. 근데 어제 김민재가 안정적으로 볼을 다루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김민재가 볼을 받을 때 순간적으로 선수들이 모여서 압박을 하는데 여기서 김민재가 여유롭게 반대편으로 풀어내니까 그러면 반대편에는 선수가 없는 거죠. 여유가 있죠. 공간이 나고 그래서 그런 플레이들로 계속해서 탈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김민재가 발밑도 어제 아주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재미있었던 게 메렛 골키퍼가 나폴리의 골키퍼가 발밑이 그렇게 안 좋은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경기에서는 아예 골킥할 때 김민재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발밑이 조금 불안하니까 짧게 짧게 줬을 때 실수가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김민재한테 차게 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김민재가 있으니까 김민재한테 그냥 살짝 주고 자기는 뒤로 빠져있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왔어요. 근데 라흐만이가 아니라 김민재한테만 계속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더 잘 찬다는 거지. 나폴리에서 정해져 있는 거죠. 김민재 발밑이 좋으니까 시작할 때 김민재부터 시작해라. 이제 그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나폴리에서 김민재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장면이야. 그러니까 역할이 코너킥성에서 골 넣고 그렇죠? 지금 뭐 골킥 같은 거 처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뭐 마리오 후이가 앞으로 나가면 그 공간 커버해야 되고 아 그럼 그러니까 역할이 참 비중이 엄청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스팔레티 감독도 아주 만족스러워 하잖아요. 워낙에 이제 김민재를 원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너무 잘한다. 쿨리발리만큼 잘한다. 뭐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 그리고 오늘 경기 끝나고 그 지훈톨리 이 나폴리의 단장이 네.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어떤 질문을 들었냐 오늘 경기 끝나고 흡이차와 김민재가 이제 인신예와 쿨리발리를 대체한 거니까 네. 네.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잘 메워주고 있는 것 같다. 인터뷰 이제 질문할 때 네. 이런 활약을 예상했느냐 근데 지훈톨리가 조금 거만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본 선수들이라서 이 정도는 예상했다. 그래요? 어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나폴리가 이 정도 예상 못했을 것 같은데 나폴리가 아주 이제 관찰을 많이 하고 있었던 선수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오래 지켜봤고 믿음을 주고 있는 선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김민재 선수의 위치가 지금 나폴리 내에서도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개박한 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한 달밖에 안 됐는데도 지금 이 나폴리의 핵심 중에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기쁜 나폴리 경기 보는 게 요즘 제일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비수잖아요. 네. 수비수.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경기 볼 때랑은 또 다르거든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공격라인에서 선수들이 득점을 하고 하니까 네. 보통 거기서 이제 뭔가 이제 우리가 재밌잖아요. 그렇지. 골을 어니까. 그래서 수비수를 를 보면 재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주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한번 스포티비 피디님하고 만났는데 아 이거 하이라이트 만들기가 힘들지 않을까 어 고민을 하셨어요. 실제로 수비수니까 아무래도 수비수니까 이게 혹시나 너무 장면이 안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그 또 그만의 맛이 있다. 그 재미가 있어. 그것만의 또 맛이 있다. 그리고 나폴리도 지금 워낙 잘하기 때문에 나폴리의 어떤 앞으로의 뭐 챔스에서 어느 정도 좀 예상하세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지금 나폴리는 지금 2연승을 했고요. 네네. 이제 리버풀을 이기고 또 레인저스도 승리 레인저스에게도 이겼기 때문에 아 볼도 많이 넣고 뭐 아주 유리한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있는 아약스점만 네네. 뭔가 승리로 가져오면 한 9점 정도면 좀 무난하게 16강은 가는 흐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6강 정도는 이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나폴리가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보다 좋습니다. 훨씬. 네네. 그러니까 쿨리발리와 인신예 이 선수들이 있을 때보다 좋아요. 네네. 특히 이제 그 인신예의 자리 인신예가 살짝 단점이 있거든요. 느리고 피지컬도 조금 부족하고 네네. 그런 걸 흡이차가 완벽하게 이제 메워주고 있고 그리고 쿨리발리의 역할을 아 당연하죠. 김민재가 사실 쿨리발리가 지난 시즌에 이 세리아 최소 실점을 나폴리가 달성할 때 아주 큰 영향력을 보여줬어요. 네네. 지난 시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쿨리발리가 그렇죠. 나폴리의 수비를 이끌었는데 그냥 지금 쿨리발리가 했던 활약보다 못하지가 않아요.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쿨리발리가 없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좋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네네. 16강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8강 넘어서도 노려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가 만난 이제 공격수들 뭐 이제 리버풀에 산라나 지어버렸는데 모렐로스 오늘 만났던 레인저스의 모렐로스 이 선수도 부상 때문에 좀 못 나오긴 했지만 좋은 선수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지난 시즌 레인저스가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 아약스한테 4대0으로 지고 오늘 경기 이제 나폴리한테 3대0으로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경기에서 7실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레인저스가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던 팀입니다. 그만큼 이 팀이 괜찮은 팀이에요. 좋은 팀이고 그리고 어제 경기도 보셨겠지만 나폴리가 이번 시즌에 오히려 리버풀보다 더 애먹은 팀이 레인저스입니다. 그만큼 어제 경기가 나폴리에게도 쉽지가 않았거든요. PK 득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만큼 레인저스가 괜찮은 팀이었는데 사실 모렐로스를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렐로스가 어제 선발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는 많은 분들이 모렐로스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세리아에서도 이미 여러 공격수들을 상대했는데 다 압도를 했고 심지어 세리아 내에서 가장 피지컬이 좋은 공격자원인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완전히 묶어버렸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살라, 디아스, 누네스 다 만나서 다 이겼고 정합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렐로스 정도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잘하고 있다. 이제는 이 정도 레벨이면 김민재가 당연히 맞겠네 뭐 약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약스를 다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날 텐데 아약스가 지금 쿠두스나 베르바인이나 브로비나 이런 선수들이 잘하거든요. 요즘 또 좋잖아요. 베르바인도 그렇고 특히나 쿠두스가 좋아요. 우리 가나 대표팀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되는 월드컵에서 만나야 되는 쿠두스가 그저께 골도 넣었고 넣습니다. 아주 멋있는 골을 넣었고 골 때 막 부서질 정도로 사던데 그 쿠두스가 잘하는데 쿠두스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지루랑 만납니다. 에이시밀란하고 만나기 때문에 지루랑 만났는데 지루하면 또 피지컬과 제공권과 그렇죠. 이런 플레이는 버티고 뭐 지금은 조금 전성기에 조금 내려가고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거든요. 프랑스 월드컵 우승할 때도 지루 때문에 우승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포스트 플레이를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랑 붙었을 때 김민재가 과연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지워버릴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지루랑 만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렐러스 스피드가 빠른 선수 이런 선수를 만났다면 밀린코비사비치도 체육초건이 좋은데 지루가 더 좋죠. 사실 밀린코비사비치도 그러니까 지루랑 만났을 때 저는 이번 주가 아주 궁금하다. 일단 뭐 리버풀의 살라 뭐 좀 지워버렸기 때문에 지루도 한번 지켜보면 그게 이제 궁금하죠. 진짜 궁금해요. 지루는 웬만해서 제공권 싸움에 안 지거든요. 지루도 워낙 힘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루랑 한번 기대가 되네요. 이번 주 월요일 3시 45분입니다. 시간대는 그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그 경기에서 지루와 김민재의 대결을 이런 재미가 또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최고의 공격수랑 맞붙는 그런 재미가 또 김민재한테는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일단은 지루가 시작이고요. 이제 좀만 더 지나면 루카쿠 뭐 라우타로 그렇지 루카쿠도 재밌겠다. 유벤투스의 블라우비치 이런 선수들하고 또 만나요. 조금만 있으면 그런 선수들하고 만났을 때 어떤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레앙은 이번 주에 못납니다. 레앙은 퇴장을 당해서 지난 경기 그래서 지루부터 또 한번 그렇죠. 얼마나 잘하는지 루카쿠도 재밌겠네. 루카쿠도 재밌 루카쿠 인터밀란하고 유벤투스가 조금 일정이 아쉬운 게 월드컵 끝나고 만납니다. 1월에 만나서 유벤투스, 인터밀란 모두 다 한 1월쯤에 만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빅클럽에 있는 신체 조건이 심지어 좋은 선수들 만나는 게 또 재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홀란드, 챔스 좀 올라가서 홀란드랑 한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재밌겠죠.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뭔가 그 공격수들을 만난다는 게 진짜 또 다른 재미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런 댓글 있었거든요. 김하성이라고 김하성이라고 우리나라 야구선수인데 지금 메이저리 같단 말이야. 아 그 타격은 좀 약한데 수비가 너무 좋아. 김하성이라는 선수가 그 수비 하이라이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김민재 선수도 역시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만나서 그 지워버렸을 때 그 희열들 그런 희열들이 이번 주도 한번 지켜보시길 그렇습니다. 진짜 이렇게 또 김민재가 좋은 게 좀 꾸준한 것 같아. 늘 1점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베르고미가 인터뷰한 것도 이 선수 6.5점 정도는 꾸준히 받았겠다. 맞아요. 그런 레전드가 이 선수는 기복이 없이 잘할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얘기한 건 사실은 립서브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선수다. 그렇습니다. 김민재 선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